자, 3층으로 가봅시다. 여기에 다른 룸맨들이 살고요. 아, 하우스메인다. 3층 고양이예요. 4층 도대체 에어뜨를 마세요. 날건만 해놓는게 먹기 때문에 정말 맛있다. 아유 귀여워 이쪽 문으로 나가면은 밖으로 나가구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미안해요 그리고 3층 부엌이구요 이쪽 가면 오늘 되게 정리가 잘 되어있네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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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르 어 다문나 다문나 끝